안녕하세요. 한국 멘토그래픽스의 정한선입니다. 저는 캐타펄트라는 HLS 제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캐타펄트 HLS로서 C에서 RTL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또한 C에서 바로 RTL 검증을 할 수 있는 검증 환경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멘토의 전력 최적화 제품인 파워프로가 내장이 되어 있어 C에서 바로 전력 최적화된 RTL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. 저희 제품은 이미 검증된 성능으로 구글, 엔비디아, 포토네이션 등 3개의 유명 회사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캐타펄트 HLS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멘토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